사랑해 사랑해 죽음보다 더 머무를 수만 있다면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와의 사랑이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아예 죽음은 생각지 말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차오일 작가님의 슬픔은 낙엽처럼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 표절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더듬으며 더듬으며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스르륵 스르륵 지나는 한자락 추억들을 장면 장면 보여주는데요 하소담 소리를 따라 이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소담 소리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슬픔은 낙엽처럼 차오일 우리가 가는 길 양옆으로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이따금 강이 나타났다가 지워지고는 했다 까맣게 포장된 길은 뜨악했고 차창으로 비친 세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을이었다 청초하고 순결하고 끝이 없는 푸른 하늘이 저 멀리에 떠 있었다 사람들은 지쳤는지 여기저기서 쓰러져 자고 있었다 모두 삶에 지친 듯 거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죽음을 배웅하러 간다는 생각에서인지 차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금강에다 남편의 유해를 뿌린다는 것은 순전 내 고집이었다 부산에서 이곳 공주까지라니 벌써 차는 세 시간째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피곤해 절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며칠 동안의 수고로 그냥 차에 실려가고 있을 뿐이었다 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그랬지만 연구차를 몰고 있는 기사도 꽤 피곤한지 덜어 하품을 해대었다 산사이를 지나는지 보이던 강이 보이지 않았다 기억이 났다 이 길은 그 옛날 대전에서 공주로 오는 완행길이었다 그 당시에는 보통 다 큰 길로 직행버스가 다니고 이 길로는 인근 지역을 둘러 둘러오는 완행이 있었다 보통은 장기로 통해 오는 직행을 탔는데 어쩌다 한 번 완행을 타고 이 길로 온 적이 있었다 지금은 잘 닦고 다듬어져서 오히려 많은 버스들이 이 길을 다니고 있지만 그 옛날 포장되지 않은 이 길은 쉽게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다시 강이 보였다 밑을 내려다 보았다 햇빛에 반사되는 물길이 어릴 적 부르던 동료 가사를 생각나게 했다 나는 저쪽 얼마쯤에 아마 청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억이 서명했다 남편과 이 청벽에서 막차를 놓치고 걸어오다가 첫 키스를 했던 곳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의 얼굴이 커다랗게 오버렛되어 오면서 내 뺨을 부볐다 아 남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니 이제 나는 사공의 하나인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된 것이었다 난 내 품에 안고 있는 남편의 유골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그 큰 사람이 죽고 나니 이 조그만 항아리 하나 다 채우지 못하였다 공주가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가슴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남편과의 추억이 줄줄이 꿰어 올라왔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남편은 틈만 나면 공산성에 와서 그림을 그렸다 남편 곁에서 낙엽지는 낙엽기의 공산성을 그리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은 내 젊은 날의 즐거움이었다 남편과 나는 한 번씩 공산성에 올라 오솔길을 걸었다 오솔길에는 낙엽이 채곡채곡 쌓여 있고 그곳을 걸으면 여기저기서 사각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따라 오몸이 눅신해지도록 발로라면 아, 청산이 아니어도 좋아라 그 푹푹 빠질 때마다 소리나는 낙엽 속을 걸으며 남편은 속삭였다 이 낙엽을 셀 수만 있다면 그 셀 수 있을 만큼 경희를 사랑해 아, 왜 몰랐던가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학교와 집으로 오가는 바쁜 생활은 핑계일지도 몰랐다 나는 남편에 대해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얼마 못 가 떠오르는 고열, 신음, 통증을 호소하는 남편을 보고 나는 놀라 119를 불렀고 남편의 날개 꺾인 새처럼 응급대원들에 의해 실려나갔다 그리고 김박사의 청천평역 같은 소리 늦었어 나는 김선생님이 아주 똑똑한 여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형편없군 남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어 나는 김박사의 핀장과 함께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남편이 말기암이라니 아프면 어디 아프다는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감추려 했던 것이었을까 전혀 자신이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이후에 남편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남편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 갔다 가입해둔 생명보험 그리고 적금 같은 것에 대해 신경을 썼고 아들은 철이의 미래를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병원행을 완강히 거부했고 항암치료도 거부했다 남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 전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다 김박사는 남편에게 6개월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물론 남편의 부탁으로 나만 모르는 상태였다 아마 남편은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그만큼 그는 나밖에 몰랐고 나와의 사랑이 사랑의 전부인 줄만 알았다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자기가 쓰러져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기 전에 나를 데리고 백화점을 간다 여행을 간다 맛집을 찾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를 데리고 다녔다 남편은 또 우리가 처음 부산으로 와 영주동 산 꼭대기에서 첫 신혼집을 차렸을 때 그 집을 보고 싶다며 나를 데리고 갔다 그 집은 바로 남편과 내가 결혼을 하고 직장 때문에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합가해 신접살림을 시작했던 곳이었다 그곳을 찾아가서 아직 그 집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남편은 감격해했다 그곳이 헐리지 않고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우리가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꿈에 그리던 우리 집을 갖기까지 고생했던 그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와 내가 근무했던 학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눈에 담아 갖고 가려는 듯 추억을 되살렸다 공주 꿈의 도시 남편은 공주를 생각하면 문득 온몸의 전율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만큼 공주를 사랑했다 공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공주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우금치 곰나루 무용왕릉 공산성 갑사 마곡사 남편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했다 역사서 속에 등장하는 대통령을 나름대로 추측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가보니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주춧돌이 놓여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남편은 그곳을 꼼꼼히 기록하기도 하고 글로 남겨놓기도 했다 남편은 글 솜씨가 있는지 그것을 읽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었다 남편이 왜 작가가 되지 않았는지 오를 정도였다 남편은 말했다 낙엽기의 공산성이 어떤지 알아 낙엽기의 공산성은 저만치에서 군밤장수가 군밤을 팔고 저만치에서는 가난한 화가가 낙엽기를 그리고 저만치에서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옛날 그들의 향수를 그리워하며 사진을 찍어 바람이 한번 불면 낙엽이 공산성 위로 떨어지는데 그 모습은 주풍낙엽이라는 표현이 있던가 바로 그거야 그 아래 서게 되면 나는 할 말이 너무도 많지 정말 할 말이 너무도 많지 남편은 정말 할 말이 너무도 많은 사람처럼 간격에 차서 말하였다 공주의 많은 곳 중에서 남편은 유난히 공산성을 사랑했다 우리의 만남은 내가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남편이 복학하게 되고서부터였다 공산성에서였다 가을이었다 남편은 낙엽기에 공산성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려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여러 번 고쳐 그리고 있었다 그것을 친구들과 같이 공산성에 놀러 갔다가 보았다 그러다 어쩌다가 그와 눈길이 마주쳤다 순간 나는 화들짝 놀랐다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아니 이럴 수가 한 번의 눈길로 가슴이 뛸 수 있다니 그런 것은 살아오면서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잠깐 사이 그와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도 나와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았다 이것을 천생연분이라고 하나 그러나 집에 와서는 내가 너무 해픈 것은 아닌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하며 너무도 이상했던 충격에 나는 그 밤 내내 그리고 그 몇 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편은 그 후 내게 말했다 경희를 보는 순간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느꼈어 너는 내 사랑이고 내 태양이었어 나는 이 말을 꼭 해했다 나를 만난 것이 절망이라니 그러나 그 절망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 역시 그 말고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공산성을 자주 찾았다 나를 모델로 삼기도 했고 내가 풍경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공산성의 모든 것이 그의 그림의 대상이었다 공산성 그림자 내린 금강 겨울 쌍수정 우솔길 영은사 공산성을 오르는 수십 수백 개의 층계 가없는 하늘 남편은 공산성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리려고 했다 공산성에 애착이 가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공산성에 찾아와 그림을 그리노라면 온갖 시름이 잊혀지고 외로움의 깊이만큼 마음을 달래준다고 남편은 은연중에 말했다 남편과의 연애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공주의 온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와 함께 걷는 것이 싫지 않았다 그는 여성적인 남성이었다 그때 대학의 학장 훈화 중에 남자는 남성적인 남성과 여성적인 남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 이론에 대입하면 그는 여성적인 남자였다 방역이 없었고 남성다움이 없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일 때 적극적이지 못한 그를 보고 실망한 때도 적잖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나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내가 불편할 수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면은 참 고마운 점이었다 공주에는 공산성 외에도 곰나루가 있었다 곰나루에 얽힌 전설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앙곰이 금강에서 고기를 잡다 벼루하는 한 어부를 구해 데려온다 곰은 어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한다 그들 사이에 새끼들이 태어난다 어느 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부는 도망친다 곰은 새끼들을 들어보이며 돌아오라고 하지만 남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상심한 곰은 새끼들과 함께 그냥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어차피 전설이 상상일 바에야 나는 그 남자가 국문학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공무 도화가 백수 광부라고 여긴다 내가 말하자 남편은 웃었다 상상은 자유지만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그래도 상상일 바에야 그럴 듯 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거지 백수 광부는 세상이 싫어 물로 뛰어든 것인데 어부는 오히려 인간 세상이 그리워 도망쳤다는 거야 그렇지만 생각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백수 광부가 정신을 차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어차피 상상의 자유라면 떠내려가는 그 백수 광부를 구해준 것이 곰인데 생명의 은인인 곰에게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가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사랑이 변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는 나를 꽉 움켜지었다 사랑해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거야 사랑은 사랑은 영원한 거야 하고 속삭였다 그리고 나를 와락 껴안았다 그것은 그와의 첫 포옹이었다 아쉽게도 우리의 첫 키스는 다음으로 미루어야 했다 그랬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의 사랑은 그랬다 그와 나는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서로가 생각을 맞추었다 공주에는 또 우금치라는 동학농민 운동상 지울 수 없는 패배의 전작지가 있기도 했다 우금치 넘어 부여로 놀러가기로 했다 신도안이라는 곳도 공주에서 멀지 않았다 내가 신능 종교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는 따라 나선 것이었다 주로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그러면 그는 신흥기색 없이 따라와 주었다 우리의 첫 키스는 청벽에서 있었다 5월의 어느 날 우리는 청명한 날씨에 끌려 청벽으로 놀러갔다 지금과는 달리 교통도 불편하고 차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시절 청벽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고작 몇 번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 중 한 차를 타고 청벽에 갔다 이쪽은 물에 바치고 강간노 저축은 바위 절벽이었다 푸른빛이 난다고 청벽이라고 불렀다 하루 쪽에는 마로구나루 위쪽으로는 불티나루가 있었다 절벽은 50여 미터쯤 되었고 서거정이 중국에는 적벽이 있다면 공주에는 청벽이 있다고 할 만큼 규모는 작았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금강의 절경이었다 남편과 나는 버스를 타고 반포까지 가서 보리밭길을 따라 걸어 청벽까지 갔다 미리 청벽에 대해 도서관에서 백화사전을 찾아보고 공주가 고향인 친구에게 묻기도 하며 남편에게 말해주기 위해 여러모로 조사해 갔다 정작 청벽에 갔을 때는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와서 기대만큼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내가 기대만큼 실망했던 것에 비해 너무 좋은 곳에 왔다고 띠듯이 기뻐했다 그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어릴 적 자랐던 곳이 바로 지금처럼 앞에는 모래사장과 강이 있고 강 건너에는 문둥이 마을이 있는 곳 이었다고 그랬다 그래서 강을 보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랬다 외로움 고독 이상주의자 고전주의자 남편을 표현하면 이런 표현의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남편은 생각도 행동도 하나에서 열까지 이상주의적 이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었다 청벽 모래밭을 둘이 손잡고 하염없이 걷다가 그만 하루에 몇 번밖에 없는 버스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우리는 달빛에 보리밭이를 걸으며 청벽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리밭이를 걸으며 우리는 누군가 먼저인지 모르게 입을 맞추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비누 냄새가 났다 그 비누 냄새가 좋아 나는 그와 입술을 맞대며 한없이 달빛의 그림자를 만들며 서 있고 싶었다 그가 말했다 사랑해 죽음보다 더 너를 꼭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나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다 하염없이 이대로 머무르고 싶었다 시간이 멈춰지기를 원했다 아 머무를 수만 있다면 되돌릴 수만 있다면 청벽을 다녀온 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남편이 그림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나는 그 외에는 남자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또 그랬다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을 차마 친구라고조차도 생각지 않았다 그와의 사랑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이었다 젊은 남녀 사이에는 젊게 갈등이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다 내 생활은 그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로 구분된 만큼 그는 나의 전부였고 내 생활 속 그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졸업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학년은 같았지만 그가 나이가 많았다 나는 그를 선배라고 불렀다 같은 학년이었지만 그가 나보다 4년 먼저 입학했기 때문이었다 선배는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 돼요 내가 졸업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생각해 묻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걱정마 끊기지 않을 테니까 그의 말은 정말 거짓이 아닐 것이었다 그는 나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졸업과 함께 우리는 교사 발령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영어 교사로 그는 미술 교사로 그러면서도 나는 그가 졸업을 하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슬쩍 또 본 것이었다 그도 나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고마웠다 그리고 그에게서 결혼하고 싶다는 프로포즈도 받아보고 싶었다 졸업과 함께 우리의 결혼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충청도 보령의 한 역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조금 늦게 천안의 한 고등학교로 발령받았다 그는 서울이 고향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경남으로 내려가 살았다고 했다 경남은 전혀 그 또는 그의 식구들이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일사후 때 부모님이 경남에 일시적으로 머문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부모님은 일사후태 때 서울로 피난 와서 충청도 공주 부여 그리고 전라도 해안지방을 따라서 여수 통영지방까지 피란을 갔다고 했다 그러다가 휴전과 함께 부산 대구 수원을 거쳐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먹고 살기 위해 경남으로 갔다고 했다 당시 경남 양산의 물금은 철광석으로 유명했다 그곳 소장이 같은 이북 사람으로 이리저리 아름아름으로 왔다고 그랬다 경상도에 살고 있는 그가 이 충청도 대학에 온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의 형편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 때문에 잠깐 취직한 곳이 공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처음엔 내가 있는 보령에서 시작했다 그는 천안에서 자취를 했고 토요일마다 보령으로 왔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년도 되지 않아 결혼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주말마다 한 번씩 만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는 한 주일을 내가 만나는 일요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지낸다고 했다 그만큼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랬다 일주일을 어떻게 못혀 밀거지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데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도 그가 보고 싶어 일주일을 그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냈다 우리는 만나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전부를 초이 주말여행을 하며 보냈다 충청도 곳곳을 우리는 지도 없이 돌아다녔다 어느 때는 어디서 만나자고 해 그곳까지 가서 만나 그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잊을 수 잊을 수 없는 것은 대둔산에서의 일이었다 대둔산은 논산과 전라북도 완주 사이에 있는 산이었다 논산 쪽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 수려하지 않았지만 완주 쪽에서 보면 이제껏 평범한 산을 보다가 까치발을 하고 보는 것 같은 선명한 느낌을 주었다 억지에 억지에 올라와 내려다보는 대둔산 모습은 그의 말대로라면 한 작품을 끝냈을 때의 해방감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 대둔산에서 그는 나를 꼭 안으며 사랑한다고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경의를 위해서라면 이까짓 화구 버릴 수 있다고 울면서 말했다 그의 말은 진정일 것이었다 그만큼 그는 나를 사랑했다 결혼 전에도 그는 그런 말을 했다 그림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까짓 그림 버릴 수 있다고 했다 다 버릴 수 있어 경의를 위해서라면 부산으로 내려와 살게 된 것은 그가 3년 후 내신을 낸 것이 용쾌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서부터 였다 이때 내게는 시아버지인 그의 아버지가 전쟁과 관련한 국가 유공자라는 것은 큰 도움을 받았다 그가 부산으로 가면서 나도 덩달아 부산으로 내신을 냈다 그는 그림에 미쳐 있었다 아마 나하고 그림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면 그는 망설이지 망설이지 그림을 택할 것처럼 보였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온 정열을 그림에 쏟았다 내가 고의 왼쪽 귀가 잘렸는지 오른쪽 귀가 잘렸는지 모르면 그는 한참 고민을 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내가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의 관계를 모르면 떨떠름하게 답하면서 그 특징을 뚜렷하게 끄집어내지 못했다 나는 더욱 골려줄 양으로 먼저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초기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한참 머리를 끄적이다가 역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 미술학도가 초기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차이를 모르다니 내가 비웃으면 그는 그 뒤로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열고 알아보려고 했다 버스는 이제 거의 다와가는지 시내의 모습이 보였다 멀리 공산성이 보였다 옛날 남편과 공주 읍내를 거닐 때에는 그냥 조금 큰 읍에 속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강 이쪽과 저쪽에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었고 길도 넓어져 있었다 시내도 조금 더 번화해진 것 같았다 낯선 건물도 많이 들어서 있었다 이 좁은 땅에 대학이 두 개나 있었던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것도 모두 선생님을 길러내는 대학이었다 그가 옆에 있다면 그와 함께 지난 날 거닐었던 곳을 다시 둘러보고 싶건만 지금 지금 그는 한줌의 제가 되어 내 품에 안겨 있을 뿐이었다 공휴일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잡고 걸었다 그와의 학창시절은 꿈의 세월이었다 뭐가 그리 좋았을까 그냥 평범한 그 그 평범한 그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았다 그럼 그가 무엇이 좋았을까 까만 머리 연약한 모습 별로 강래 보이지 않는 그가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를 처음 보는 순간 우리는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후에 남편에게 공산성에서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물어보았다 남편의 답은 너무도 단호하고 간단했다 보는 순간 경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것은 역시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공산성에서 그를 처음 본 순간 그와 헤어질 수 없다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순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 말고는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언제나 내가 앞에 있었고 그는 따라오는 형국이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면 살아있는 백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공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공주에는 유적지가 많았다 심지어 심지어 어떤 것은 집마당에도 유적지가 있었다 그것을 찾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일은 재미있었다 그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곳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작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있으면 그때 그 순간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화폭에 담았다 그의 특징을 잡아 빠르게 그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걸 스케치라고 하나 대생이라고 하나 그런 소리를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스케치라고 해 하며 답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의 그림엔 이상하게 그의 감정이 녹아있는 것이었다 그것 참 이상했다 그림이 사람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니 그랬다 그의 그림을 보면 어떤 때는 애잔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 보면 웃는 것 같고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다 자연주의자인 그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짐승들도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 새 울음소리를 듣고 저건 웃는 소리 저건 우는 소리 개가 짖는 것도 저건 분노의 소리 저건 아프다는 소리라고 그는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런 걸까 그의 그림엔 그런 감정이 녹아있는 것이었다 차가 예시가지로 접어들었다 우금치를 들렀다 가자고 했다 우금치 고개에서 동학혁명 위령탑에 국화 한송이를 올려놓고 빙 돌았다 학창시절 어느 날 남편과 나는 우금치 고개로 초등학생처럼 손을 잡고 간 적이 있었다 좋았다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우금치 고개 너머에는 개울이 있었다 그 개울에 매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추억이 있었다 남편은 이런 일에 서툴렀지만 매우 열성적으로 재미있게 했다 양손으로 잡는 그물을 갖다 대면 고기들은 어떻게 하는지 잽싸게 빠져나갔다 그물을 건져 보면 그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럼 나는 그 모습이 우스워 깔깔대고 웃고는 했다 남편은 아쉬운지 더욱 그물을 이곳저곳 갖다 대었다 차는 우금치에서 잠시 머물다가 내 뜻에 따라 곰나루로 갔다 나는 연구차에 신의 진입은 다소 물상스럽고 어쩌면 연구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곰나루는 우리가 데이트 약속을 하고 처음 찾아갔던 곳이었다 가는 길이 좀 멀기는 했지만 곰의 애절한 전설이 어린 곳이기에 우리는 다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걸었다 강 건너 저쪽 우석면 연미산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 소라를 이물교혼 소라라 그래 그런 이물교혼 소라는 인간과 동물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곰에게는 안타깝지만 곰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도리어 해방을 맞았다고 할 수 있지 비로소 인간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에이 엉터리 나는 오히려 이물간의 교혼 소라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물교혼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외로우니까 곰이 인간을 잡아온 것이지 그 외로움을 이해 못하는 인간 자식을 버리고 가는 인간을 생각해 봐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생각해 봐 자기가 외로우니까 남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외롭지 않겠다고 사람을 잡아오는 곰의 폭력성 자기중심성 자식을 무기로 하는 협박성 자식을 죽이는 잔인성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보다 곰이 더하지 그래도 곰이 불쌍해요 오히려 인간이 불쌍한 거지 곰의 세계에 살아야 했던 인간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기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쳐 나온 거겠지 그래도 곰은 어쩌라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또 어쩌라고 일종의 파괴라고 할까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를 깨부수는 아픔이 필요한 거겠지 참 선배는 그걸 어떻게 기존 질서의 파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가 아닐까 그는 꽤 관염적이었다 그는 생활보다는 관염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장하였다 곰나루에서 무용왕릉으로 옮겼다 우리는 무용왕릉에 대한 살뜰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은 때때로 이 곰나루와 무용왕릉을 자주 연결시켰다 곰나루를 생각지 않고 무용왕릉을 생각할 수 없고 무용왕릉을 생각지 않고 곰나루를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곰나루나 무용왕릉은 거리상으로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으며 데이트를 즐겼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보다 더는 내가 그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무용왕릉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만난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뜻밖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엄마가 이곳 공주로 관광을 왔다는 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엄마는 엄마가 사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남편을 보자 그 깊은 눈웃음과 까만 머리칼이 인상적이라며 매우 흡족해 하셨다 엄마가 까만 머리카락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내게는 낭만적으로 틀렸다 보통의 부모님은 무얼 하시는 분인지 집은 고향은 가족은 이런 것을 물어야 하는데 엄마는 남편의 까만 머리카락과 깊은 눈웃음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엄마와 만난 남편은 엄마가 아직 젊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그 시대에 드물게시리 발레리나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부러워했다 남편은 그때 엄마를 만난 인상을 나이든 나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래서 무용 왕릉을 머리에 쿡 찍어놓았 다고 했다 모든 것이 눈앞에 그린 듯 선했다 남편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너무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해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림에만 전념하여 한국의 위대한 화가가 되어보라고 했다 내가 학교에 나가 볼 수 있으니 남편은 그림에만 몰두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내 뜻대로 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뜻대로 자살할 때도 있었다 자기가 타고난 소질이 없다고 자악하기도 했다 어느 그림 하나를 두고는 몇 달이고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재주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자탄하기도 하고 분염처럼 말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기도 했다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면서 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하소연까지 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의 능력을 믿으며 언젠가 하다 보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화랑에서도 그에게 전시회를 갖자고 하는 주문이 오기도 하고 그의 작품을 사가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자 그는 더욱 풍발해 더 그림에 매달렸다 그런데 암이라니 남편이 자신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는 꽤 암이 진행된 뒤였다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했던 남편은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 역시 그가 조금 피곤해 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가 아프다고 까지는 생각지 않았다 그의 병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정말 나이 씻을 수 없는 실수였다 왜 그때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차를 돌려 이제 공산성으로 향했다 공주시장 자리는 옛날 버스 터미널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변해 있었다 공산성은 옛날과 달리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엔 진남루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게 했다 남편의 유예를 들고 공산성으로 올라가 쌍수성 앞을 가로질렀다 영은사 쪽으로 내려갔다 산성을 한 바퀴 돌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연지와 만 하루를 지나 금강가에서 강을 향해 남편의 유예를 뿌렸다 남편은 이제 영원히 그가 사랑했던 공산성 앞 금강에 고이 잠든 것이었다 내가 아는 모습을 따라왔던 몇몇 사람들이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듯 아무 불평없이 함께 해주었다 나는 남편의 유예를 금강에 뿌리고 짧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제 그와는 이승에서 마지막이 되는구나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별이란 이런 것이구나 나는 돌아오는 길에 이제껏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해 갑사를 들렀다 갑사 역시 그와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처음 남편과 함께 갑사를 찾았을 때 주변은 이제 막 단풍이 지고 있었다 남편은 단풍색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고 했다 색이라는 것에 집중했던 남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색으로 나타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까지 했다 갑사 가는 길에 묶여있던 한 외로운 개를 보고 남편은 저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잔인한 짓이라고 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개가 한 마리만 있고 그 나머지를 사람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다 외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곰나루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그것을 곰나루의 곰에 비교했다 이물교우는 바로 모든 생명체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증표라고 했다 선배는 갑사에 들어서자 갑자기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계룡산의 길을 한데 모아 뿌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들어설 때 느껴지던 그 음선함 그 말할 수 없던 귀기스러움 사천왕상을 보았을 때의 그 우악스러움 선배는 멈칫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그와 달리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었다 느끼지 못했어 뭘요 그 이기스러움 무언가 부를 은기 같은 거 글쎄 선배 혼자만의 느낌 아닐까요 아니야 이 처연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 이 갑사엔 분명 있어 아마 갑사에 얽힌 전소리나 사건 같은 것이 있을 거야 누가 예술가 아니랄까 봐 선배는 모든 것을 감으로 느끼고 그 감을 화폭에 담아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누구나가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선배의 경우는 그런 것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갑사에는 나름의 얽힌 이야기가 있었다 갑사의 갑이 주는 느낌과 같은 강인한 느낌이었다 의병대장 영규대사가 의병을 훈련하던 곳이었다 의병의 구신점 역할을 했던 사찰이 바로 갑사였던 것이다 나는 갑사를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신혼사로 갔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시가 쪽 사람들이었다 내가 남편과의 사랑이 도타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족들은 나의 고집에 아무 말도 못하고 따르고 있었다 내가 남편의 유예를 싣고 가면서 곳곳에 들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놓았기 때문이었다 나로서는 마지막으로 공주에서 남편과의 추억이 머물렀던 곳을 다 둘러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신혼사를 찾았다 옛날에 남편과 신혼사를 들렀을 때는 버스를 몇 번이고 갈아타고 겨우 찾아갔다 그때 절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는지 절까지 가는 길에 축둥이 밝혀져 있었다 어두워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날씨가 흐렸기 때문인지 더 축둥이 음엄하게 빛났다 남편의 이 등이 마치 장명등 같다고 해 나를 섬짓하게 했다 순간 나는 화들짝 놀라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장명등이라니 그렇다면 신혼사의 이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인가 어쩌면 그때 남편에게서 죽음의 길을 읽었어야 했는지 몰랐다 남편은 내 놀란 얼굴을 보고 왜 놀래 나는 그냥 느낌을 말한 것 뿐인데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신혼사를 들러서 갈 거야 이 음선한 분위기 북망으로 가는 길을 한편에 있을 것 같은 주막이라고 여겨지거든 그러나 나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은 보험처럼 실었다 그와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아예 죽음은 생각지 말고 그러나 이상했다 그렇게 신혼사를 다녀오고 나서 죽음이란 것이 죽음이란 것이 때때로 언뜻언뜻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죽음이 싫었다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좋은데 죽음이라니 신혼사의 얼굴에 깨마당을 잃은 한 보살은 이른절 분위기와 달리 상당히 앳되어 보였는데 놀랍게도 우리와 나이 차가 나지 않는 또래였다 남편의 병을 부처님의 원력으로 고쳐보겠다고 절에 들어와 저렇게 봉사를 한다고 하였다 남편의 아버지도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할아버지도 일찍 요절을 했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자신이 지운 죄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고 자책했고 어머니 역시 자신의 업보 때문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버렸다고 자책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이 할머니와 엄마의 업보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일까 또 그렇게 남편을 잡아먹고 있으니 일찍 결혼해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자신의 업보를 이어받을까 두렵다고 하였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불행이 남편과 나는 그녀의 불행을 보며 부처님을 원망했다 그녀의 불행이 가셔지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이런 불행이 남편과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정성으로 손을 모아 빌었다 신혼사를 나와서 조그만 다리를 건넣었다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이승과의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것이기에 나는 다리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상려 나갈 때 다리 앞에서 노재를 지내는 것은 망자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마지막 습속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은 미술을 하면서 이런 공주의 민속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자기가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민속학을 전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남편은 공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했다 연구차는 다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려졌다 이제 남편은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났다는 생각이 들자 빈 눈물이 돌았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장르인 것일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났다는 느낌은 나를 허허롭게 했다 이제 집에는 철이와 나 둘뿐인 것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잠시 내 곁에 있다가 그들의 집으로 갈 것이고 시어머니 역시 본 집으로 갈 것이다 아들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나마 그 아들의 힘으로 그 슬픔을 이겨낼지도 모를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동안 애써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일찍 가버린 남편이 밉기도 했다 그런 한편으로 남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는 내 잘못에 가슴을 쳤다 아 이제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이라니 나는 며칠을 자책하며 후회하다가 철의를 당분간 진정 부모님께 맡기고 빈 마음이 채워지면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무작정 여행을 떠났다 오늘의 소설 슬픔은 낙엽처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별은 언제나 지극한 슬픔과 아픔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담겨있는 이별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